오케이 진짜 간만에 이렇게 짜자 뵙게 됐는데 이렇게 짜자 뵈면 이는 뭐냐면 약간 그 요즘 셀럽들만한 처피 뱅을 손이만 해 줬는데 약간 그 손님이 소울이 나가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모르겠어요 약간 내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최초 공개할게요. 오케이 지금 이 머리가 제가 커트해 준 처피 뱅인데 약간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.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시술비 못 받을 것 같아서 약간 이게 딱 언니 머리라고 칭찬 비슷한 구라 쳐놓긴 했는데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집들이 써볼 때 바른 포크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걸로 돈가스 먹으면 약간 잘 찌필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데 오케이 약간 안경이라도 씌워놓으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약간 인면허 같기도 하고 정확한 생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최양락 아저씨랑 비슷하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지나가선 염소가 약간 뜯어먹고 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염소가 배를 채웠다는 거에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 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약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약간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오케이 모르겠어요 약간 이 손님 거울을 못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직접 보려고 눈을 위로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저렇게 해서 약간 자기 앞머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